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남북이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폐쇄 위기로 내몰렸던 개성공단이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정상화돼야 한다는데 기독교계도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걸어온 길과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9년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처음 논의를 시작한 남북한 공단건설 협력사업. 이듬해 남북 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2003년 6월 착공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1년 6개월 뒤 첫 생산품인 통일냄비를 내놓았고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통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첫 위기는 2008년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는 없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시간과 인원을 축소한 1, 2일 조치를 취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2010년 5월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5, 2, 4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개성공단 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입주기업 123곳과 북한 근로자 5만 3천명은 연간 4억 7천만 달러의 생산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단은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고 우리 정부는 남측 인원 전원 철수로 맞대응하며 공단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7월부터는 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됐지만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남북이 14일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면서 희망의 불씨는 되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가동 중단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 또한 한 해 8,4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며 개성에 주둔했던 북한군 2군단이 철수됐으며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때에도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개성공단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도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남북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의식에서 단순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든지 조금 시도해보다가 참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는다지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데 남과 북이 인내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5대 종단, 658명 종교인들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이름으로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담 재개 합의 소식에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미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다시 경제협력을 일으키는데 몇 배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일 실무회담에서는 양보와 타협으로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는 남북 당국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